프로파일러 수준의 범죄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 현장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던 연쇄살인범 정남규 정남규를 경찰이 검은 검색을 했다 하더라도 몸에 어떤 사건과 관련된 도구는 일체 없었어요 또 정남규가 당시에 조그마한 어깨다 메고 나있는 백이 있었어요 그 폐란에 마스크, 장갑 이런 것이 있었어요 단순 강도범으로 붙잡힌 한 남자 경찰은 연행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장갑의 주먹이었습니다 장갑의 손바닥 부분, 장갑흔이라고 하죠 벌집 모양의 장갑흔이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갑흔으로 인해서 연쇄살인 사건의 전모를 밝히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것은 봉천동 세자매 살인사건의 장갑흔과 모양이 일치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흔이 사용하는 장갑들의 흔적은 그 모양이 어떻게 다를지 제작진은 5개의 장갑에서 지문을 찍듯 그 흔적을 채취해봤는데 이 중 2개의 장갑은 얼핏 그 흔적이 비슷해 보였지만 확대 결과 그 모양이 달라 정밀검사에서는 더욱 확연히 차이가 나 어떻게 보면 장갑흔이지만 형사들한테는 그 지문과도 똑같은 거에요 정밀검사에서 자 Esther 감사합니다.